찬호 해봐 다음 카드 다음 카드 넘겨야지 하나공공공공공 하나공공공공공 백번 백번 하나만 골라야지 많이 하지 말고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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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3 봅시다 move forward 3 앞으로 세 번 가주세요 앞으로 세 번 가주세요 세 번 하나 하나 둘 셋 오케이 자 아빠는 3번 move forward 8 move forward 8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곧 홈 안돼 보일게 나 다시 아 기분 좋아 다시 해야돼? 안돼 내가 이겼어 내가 여기 들어왔잖아 안돼 다시 해야돼 다시 해야돼? 안돼 멈추기 다시 해야돼 다시 해야돼 다시 해야돼 다시 다시 그럼 찬호리도 다시 아니 찬호는 다시 아니야 다시 하냐 그런게 어디 있어 다시 시작 다시 시작 다시 시작 알았어 다시 시작 이 섞어야지 그럼 이거 섞어야지 자 이거 섞어야지 섞습니다 자 첫번째 카드 골라주세요 첫번째 카드 골라주세요 이 아니야! 이 아니야! 이 아니야! 이 아니야? 한개! 우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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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개입니다 버리고 이따 버리고 오자 자 버리지 말고 한개 뒤로 하나 아니면 앞으로 하나 앞으로 하나 자 아빠입니다 자 4개 뒤로 4개입니다 좋은거 찾았어요 하나 둘 셋 4개 뒤로 4개입니다 자 찬호 이제 1번 9 2개 찾았어? 2개 잡으면 어떻게 하나 잡아야지 하나 잡아야지 버리고 이따 버리고 자 이거 버리고 몇개? 8개? 6개 8번 가야지 8번 하나 둘 셋 넷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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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6 7 7 11 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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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주세요 11개 1개 1개 5 6 1개 1개 야 이거 내꺼야 이거 내 집이야 이건 아빠집이야 아빠집 하다비 아빠집이죠 어 찬우집은 여기잖아 찬우집은 여기 거기로 가는거야 삥 돌아가지고 찬우집으로 가야지 삥 돌아가고 지우고 가야지 아 이거 뭐야 이거 엉터리잖아 지우 좀 가 지우 좀 가 지우 지우 가잖아 지우 집에 갔어 지우 집에 갔잖아 어 그래 집에 어 잘했어 잘했어 약간 엉터리인데 이렇게 삥 돌아가야 되는 건데 아 맞아 이렇게 가서 삥삥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아니면 여기서 뒤로 이렇게 쏙 가도 되고 그럼 더 빠르고 아니면 요렇게 삥삥 돌아가고 이렇게 멈추고 이렇게 멈추고 응 멈추고 카드 내라고 카드 하고 몇 개 하나만 골라야지 하나만 하나만 골라야지 나 차 내게 오 내게 그거 좋은거야 자 짜냐니아니아니아니 그거 이거 뒤로 뒤로 하나 둘 셋 넷 뒤로 가가지고 이제 싹 들어갈 수 있어 자 잘했어요 박수 들어간다 아니 지금 들어가면 안되지 안되지 뭐지 지금 들어가면 안되지 4개 들어가면 안되지 4개 들어가면 어떡해 4개 들어가면 어떡해 4개가 다 한꺼번에 들어가면 어떡해 엉터리하냐 이거 4개가 다 한꺼번에 들어가면 어떡해 엉터리하냐 이거 자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여러분 빠이빠이